1.14pm 프라이데이 페브리스 7, 2020 인터넷 타임하고 마이크 컴퓨터 투데이 윈드가 불어서 텐트가 크게 불어서 1.14 서든이 숄타임 헤비리너가 가지고 여기 지금 와시던 DC 1.14pm 프라이데이 페브리스 7, 2020 오오오 갑자기 왜이래 페브리스 7, 2020 페브리스 7, 2020 워싱턴 DC 워싱턴 DC 여기 지금 베라뮤스 하이머 클래스 나이스 하이머 클래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뷰티풀 코리안 섹시 시크릿 동아톤 프론심하고 아이고 뷰티풀 나이스 스킨들이 뷰티풀 왜 대신 고맙으시냐 클러리 클린 스킨 컨셉트 디자인 하우스 나이스 파이브 베스트 제트엔진 그중에 남은 좋은데 어 연합유스 여기가 아르바이 그치 아이고 뷰티풀 아이고 뷰티풀 박스 안 나왔어 그치? 이미지가 나이스 이미지가 나이스 그치? 탁 탁 천지가 됐어 자 나우가 서머디가 젤리 음 음 아이 맥피스다 프로듀스 HSMG다 프로듀스 음 음 음 음 자 요거 이렇게 칠질 좀 하고 음 이렇게 칠질 좀 하고 자 자 여기 F3하고 어 음 여기 지금 딱지 스트리트 어 자 어허 자 자 자 프리젠이 디파트먼트 마스트로 스트레스랑 여기 지금 딱지 스트리트 어 아 그리고 뷰티풀 와디에 시험이 아신대 그치? 자 이렇게 가봐야 되고 그래서 3D3S 포뮬라 아 어 아 아 3D3S 포뮬라 3D3S 포뮬라 3D3S 포뮬라 음 디파트먼트 페이스디ん스 디파트먼트 플레이스 세임 테크닉 세임 시스템 여기 박사에 나서 나왔지 이거 봐라 또 탁 없어져 또 탁 없어져 어 하 이러고 있어야 되겠다. 디프론 페이스, 디프론 레이스, 디프론 플레이스. 세임 테크닉, 세임 오프리션, 세임 시스템. 대가 세임 트레이닝, 대가 세임 오프리션. 스틸링 익스토션. 그러니까 그걸 보면 CTTS. 7링, 톤츠, 스렛, 스틸링. CTTS. CTTS 포뮬라. 7링, 톤츠. 컨트롤 7링, 톤츠. 헐팅, 이모션에 헐터 하는 거. 됐다, 왔다. 안 되지? 여기가 타이머 한 마냥 싹 없어지고, 체인지 딱 닿았다. 인상이 좋잖아. 러스크 품기기 사태. 장애인도 생각했죠. 1A팀은 기능이 맞나서. 마다하고, 뭐지 이거? 피아노. 거기 나오는 엔젤. 릴을 키드 하고 있는 엔젤. 딱 그런 스타일이네? 아유, 여기 되게 큐이 좋아. 비포, 그, 나오는 월화나 시스 홀드지. 월화나 트리얼 스우고, 포오 열쓰고. 월화나 튜얼 스우고, 월화나 트 월 러스 워. 월화나, ак디. 마다, 어떻게 해야 돼? 베리 형마들 키도 아주 큐시지 무깨밀 갔다가 말이야 아싸라베로 무깨밀하잖아 노 쪼크야 싸들이 이렇게 딱 톡 하려고 그러고 아주 큐 오마가사 도어 아이디어 외곤골도 그러고 외곤골은 알았던 포절소잖아 무깨밀하는데 말이지 아이스가 큐피트 노아이다라니깐 파피골드 하사라베라니깐 이거 뭐 썸싱이구나 우리 킨더가두스쿨도 트라이앵글 나오겠어 트라이앵글 릴레이션쉽 그러니까 이제 3D뜨레이션 디퍼런 페이스 디퍼런 레이스 디퍼런 페이스 세임 테크닉 세임 시스템 그지 치링 톤추 스틸링 파이널골은 스틸링 디스트로 노아이디 연합뉴스 코리안 미디어가 드러겐케이가 미디어는 유에스도 그러고 드러겐케이가 컨트롤하고 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 비즈니스 모델 뮤비 그런거야 우리 뷰티풀 박세현 아나운서 그지 류미정 아나운서 아주 뷰티풀이지 김윤지 그지 그지 내가 지금 클릭하려고 하면 싹 튕니다 그니까 지금 방송국이 말이야 KBS 연합뉴스톡 이게 우리 김윤지 하나 그지 그지 다이어 어 그지 어 그지 어 드러겐케이 마피아 테라스 보면 칠링톤추는 이센셜 칠링톤추 킬링스라 피링스라 이센셜 우즈베키스탄 레이디 그 다음에 카자흐산 그 원 레이디 훌클락 그거 메인 그냥 컬쳐센트에서 비예베가 스트레인지였죠 어 이가 또 룩락카 그 메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 프렌드는 이제 에이션이고 어 어 어 어 어 그 카자흐스탄니 코리안 콜쳐센터에서 스몰세계에서 뭐 핸드 따가는데 이게 나이포인지 건지 말이야 다 올 아웃 텐 게라스 어 아주 베리베리 던져스 그런 케이스 어 블랙들이 자꾸만 넓어서 루깨미를 하고 블락을 지금 비트윈스틱하고 이제 피니쉬 어 어 저런건 저 세임비헤비어 뷰티폴 와리데이션이디 이건 비트윈 비트윈 그지 어 넓어서 루깨미하고 그런걸로 렛도 네 뭐니까봐 뭐니까봐